투데히원 투데히원 트레이브 안녕하세요. Whatsapp btwentyone 저희가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거 누가 되고 싶나요? 아 고민. 고민되네. 저 같은 경우는 비욘셰가 되고싶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바라 언니는요? 난 누구로 되지?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키 큰 천둥이로 한번 태어나고 싶습니다 위의 공기는 어떤가 그리고 바라 누나가 얼마나 좋은 선물들을 많이 사주는가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군요 이상하네요 민지양은요? 저는 한번 사장님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희 사장님으로 태어나서 재능있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 말고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나무 가장 크고 로맨틱한가요? 배워가지 마시고요 셰익스피어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아무래도 셰익스피어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아닐까요?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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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제 명절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뭘 해야 되죠? 송편 송편 먹고 풍성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푹 쉬시고 가족분들이랑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투 애니언의 노래와 마귀빅노비도 함께하면 좋겠죠?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고맙다 정말 한 번만 남기OUL 사람 사랑 disabilities кто